추운 겨울 연탄을 통해 주변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손길이 충남 아산에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산 월드 휴먼 브리지가 제8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힘겨워하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연탄 1만 장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 회원 10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은 아침 8시부터 4개의 조로 나눠 시에서 추천한 20가정의 사랑의 연탄 각 500장씩 직접 배달해 연탄 창고에 쌓아주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